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 매워! 누구니? volley 새로운, 안녕하십니까. 위창시인 comedy 미끼 공수입니다. 안녕, 반pirs라. 왜 자꾸 따라 하려고 그래요? 자, 미키강수 대 단양띠리띠리 라면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시장에서 많이 먹고 왔어요 후식으로 이제 라면 대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다 먹고도 모질라면 더 사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를? 라면을 모질라면 이걸 먹고 모자란다고? 다섯 개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먹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아 근데 이미 벌써 졌네 말투가 수산 어릴 때부터 뭐 지고 다녔나 봐요 누가 지고 다녀? 똑같이 다섯 갠데 왜 내가 더 높지? 아 난 블랙이 안 먹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내가 양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빨리 대결하기 편하게 제가 오케이 형식아 이거 두 개나 있냐? 자 물을 물을 붓고 아니아니 미리 한 두 개 정도는 아 두 개요? 어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대세 마트니까 또 맛있게 어우 어우 자 자 응 요거 물 냄새 좋네 네 네 네 두 개는 부어야죠 빨리 먹기니까 네 자 야 이것도 일이네 네 자 놓치고 자 놓치고 자 사약을 받들라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죽은 줄 알았다 나는 아 이제 뭐 패러글라이딩 탔으니까 요거 지는 사람이 번지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구독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써 움직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자 자 준비됐습니까 됐지 됐죠 치는 사람이 그러면 어 번지점포 타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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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블랙이 맵구나 야 이게 블랙이 맵구나 오우 야 오쩌먹을 거랬는데 야 오쩌먹을 거랬는데 아 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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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선택을 잘못했다 매울 신이잖아요 더 매는 으악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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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악 으음 아 Fig 으으음 oỏ 너무 매운데 이거? 요즘 라면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? 뭐 핵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막 거의 고수준인데? 아 그건 먹어봤어요? 자 저도 하나 다 먹었습니다. 물을 이렇게 빨리 먹어요 형님. 시간 없어요. 잘 먹었어야 되겠네. 바꿔먹으면 안 되냐? 아니 일단 이것까지는 다 먹어요 그러면. 아 좀 심한데 이거? 아 너무 심한데 이거? 아 매워서 못 먹겠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못 먹겠다. 말만 항상 큰소리 찍어 뭐 하지도 못하네. 아이고. 아니 라면 바꿔먹자. 아니 입 됐던 건 다 먹고 바꿔 먹어야죠. 아 라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. 아 더 좋아. 아우. 난 두 개 다 먹었습니다. 두 개. 야야야. 잠깐만. 아니 나 이거 너무 매우니까 좀 바꿔먹자. 와 이거. 그럼 형은 이거 안 먹고 형 이거 먹겠다고요? 어. 형 질 거 같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? 아 이 천장이 아침에 굿밥 먹다가 까지게 까졌거든. 에. 아이고. 물은 있어요? 물 있어. 네 물 부어요. 와. 물을 부어요 물을. 와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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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정도로 매워요? 흠. 형 이제 그거까지 만약에 먹고 핑계 대면은 이제 형은 진짜. 흠. 흠. 변명 띠리띠리에요. 변명 띠리띠리. 흠. 아. 이건 안 매켰지. 아. 흠. 흠. 와. 지국가다. 블랙이 세긴 세네 확실히. 흠. 흠. 와. 와.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아까 전에 뭐 형이 뭐. 먹방 대결 하자면서요. 뭐 찌양인가. 많이 먹어서 조회수 나오니까. 와. 내가 더 많이 먹어 이랬잖아 형님. 와 아직까지 정신 우차겠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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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징어 짬뽕 할 말이 없잖아 빨리 먹자구요. 와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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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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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입이 까져서 그런가 왜 이것도 맵냐. 흠. 확실히 블랙이라서 맵긴 매운데. 음. 참을 만합니다 저는. 흠. 흠. 아. 엄살이 심한 거고요 형님. 아 이것도 매운데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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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. 캡사이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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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ㅎㅎㅎ 자! 번지점프! 당연히 때리때리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야 와우! 와우 한번만 해주세요 아...! 와우... 아, 지금... 와... 오! 와 했다! 후만 하면 돼요! 와 했으니까! 아, 콧물이 막 날아 와 있으니까! 후만 하면 돼요! 아... 와... 후... 후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çeo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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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그거 몰랐어요? 속 다 배렀다. 아 그거 몰랐냐고요. 난 저거는 몰랐어. 이게 무슨 사골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맛이, 맛은 또 저 나, 저 염라맛이 아니더라고. 아우 씨, 진짜 굴러 다니지는 말아야지, 같이. 와... 와 진짜 정신이 나도 없네. 이거 사, 이거 사람을 먹으라고 만드는 거야. 왜 만드는 거야 저런 걸. 와 저건 진짜 미친 거야, 나. 나 죽여버려. 나 죽여버려. 나 죽여버려. 아 진짜 빠져. 아이고 매워. 안녕하세요 미친아주 조카 야옹이예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. 흐흐흐흐 흐흐흐흐 나는 간식다. 가위 마이 와 와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